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진에 왔습니다. 당신? 당신? 당신, 당신... 당신. 그 당신 제철수 아닙니까,... 특히 현대제철. 현대제철. 제가 가де서 다녀요? 아니요. flower awkwardly. 현대 제철추 따로있고. 50igμο랑 ministrypls. 그리고 당진에있는 단ığımız의 MC yesterday. 저는 춘천현대제철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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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에 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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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오셨어요. 동원님 동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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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야. 천사야. 이거 이삼동 보유분어야.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만한 준비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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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티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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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좀 잤어요? 아니요. 많이 못잤을까요? 잠은 좀 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시에는 가지내리가 고맙습니다. 자 오늘 280 여수 넬리 참석자들이 주저가고 있습니다. 선소차장에서 출발을 했고요. 위책에 흥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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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바쁘다.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바이크와 친구들 하이디! 파이팅! 파이팅! 3점파에요. 팀 동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해안도로 계속 해안도로 길을 통해 로 Resy. 222 지금 ltdk 전기 중앙그룹 될 것 같은데요 중앙그룹을 형님 나한테 하나 와야 돼 형이 못하니 지금 아이가 길이 없는데 절로 가면 형님 이 길 아니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길을 몰라 형님 앞에 서요 앞장서야 되겠네요 그렇지 왜냐면 이분들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 형이 좀 앞장서 이분들이 너무 빨리 가니까 160km는 탱쥐고 나머지 풀 120km는 돌산에 산 4개 상암에 산 4개 토타 산 8개 넘을 거에요 그게 무지 힘들어요 거기가 여기는 누구나 다 가요 근데 거기가 힘들어요 참고해주세요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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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끌봐 끌봐 여기만 끌봐 하면 돼요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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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다 바람소리 바람소리 화이팅 바람소리 화이팅 바람소리 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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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자 불교 왔습니다. 여기 불교입니다 불교 식당 불교 불교 사천 FTV 여기 앞에 선도에 가고 있습니다. 자 선도 보러 갑자기 우리 회장님을 만나가 요구르트 이건 요구르트 원액이에요 여기가 물 날때 물 들 때 호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물 날때 물 날때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 들 때 물이 아니면 다른 코스로 가야되요. 우리가 좀 빨리 오다보니까 물 날때 들어왔네요. 어디서 왔습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아 진주 최준휴국 형님 진주에서 오셨고 지금 90km 지점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최준휴국 형님 한번 비차 드릴게요. 또 왔습니다. 지금 물도 보충하고 이 독대 슈퍼입니다. 독대 슈퍼 자 우리 일단 전두 밥 물었는데 라면이 안되거든요 몽돌식당이 적금 휴게소네요. 적금리 자 식사는 했고요 간단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돌발 대교 prep 출발 조반이 대교입니다 파이팅! 펜치 말고 니가 따라왔다 잘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휘청도 많이 해고 이곳들이 안 타고 와가지고 온주 온주 그러니까 온주에서 두 번 갔다 온주에서 두 번 갔다 예승은씨 양평에서 와 오셨답니다 이야 참 지금 지금 1그룹 바로 팀그룹 지금 오리하고 부탁합니다 와 자 1분입니다 대회에 가면 포디엄 올라가세요 조심해 가요 10키로 7시간 34분 소요되었고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 이슬몬 선수 앞에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 파이팅 빛이 공격 10km 지점입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승은 씨와 같이 오셨어요. 공평에서 빡빡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마을에서 오해 배우교회 150km 지점 맞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23분 150km 지점 8시간 정도 탔네요. 5회전 160km 8시간 38분 소요되었고요. 지금 현재 11시 45분 15초 12시 20km 11시 16 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아닌데? 자 싱글도 있네 올투라 재만나 아무도 안왔습니다 발자국이 아무도 안왔어요 타자자국이 하나도 없네 자 물먹고 갑시다 물 먹고 가요 이거 맞추거나 쉬울 시간이 없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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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다 됐고 다 돼 자 화이팅 화이팅 펑크 났는데 우리 동생 펑크 났는데 일단 깬 것 같아요 가시가 빠진 것 같은데 실런트는 조금씩 나오는데 동황산 동황산 인도입니다 지금 200km에 11시간 40분 소요됐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9분 동황산 인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격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시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양안에는 차량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여기 봉화산입니다 봉화산입니다 봉화산 맞습니다 고맙다 출발 콩나라 도착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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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